예설이 생일이잖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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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너 예설이 생일선물 준비했어? 예설이 생일? 어 예설이 생일? 내일 생일이잖아 아 아빠 망했다 왜? 생일선물 안 준비했어 어? 생일선물 준비 안했다고? 어? 내일 예설이 생일이 됐어? 어 아니 잠깐만 내가 어떻게 할거야 아빠는 준비했단 말이야 몇시 전부터 깨서 예설이 생일이라고 얘기했잖아 아 그랬어? 어떻게 해? 아빠는 이거 읽어봐 이거 생일 선물 준비했어 아빠 여기가 한 번만 될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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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떡할거야? 당장 지금 사러 갈게 있어? 아빠 모르지 지금 몇시인데 몇시야 지금? 지금 먹을래? 여섯시 몇시인데 지금? 여섯시 여섯시인데? 여섯시 너머데 어디갔어? 아빠 아빠가 내 희망이야 빨리 빨리 어떻게 해? 아 빨리 아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넘어가 그냥 아 그렇겠냐고 어때 이거 안돼 왜? 어떻게 할건데? 빨리 찾아봐 아잇 손을 천천히 topping 7천원 8천원 9 천원 9천원 그 이전 방에 장난감 쓸수 있나? 어 저기 이만요 어 와 야 이거 병원 참고인데 완전히 동생을 위해서 이제 예주돈으로 사는건가요? 어 그렇죠 빨리 가자 그러면 일단은 아 빨리 눈 다 두면 안 되잖아 그치? 빨리 가자 55,000원 뭐야? 너무 비싸잖아 그럼 그만큼 없어 지금 승희야 5만 야 야 야 이런 거 볼 때가 아니야 아 왔다 너 볼 때가 아니라고 요즘에 너 뭐 살 거야 근데? 나? 어 발만 깐 발만 깐 장난감인데 뭐 어떤 장난감을 살 건데? 틸니핑 와 진짜 예솔이가 진짜 틸니핑을 좋아하긴 해요 근데 틸니핑이 안 보이는데? 여기 와봐 어 틸니핑도 못 좋아할까? 아니 아니 7만 가격 봐 7만 9천 원이에요 8만 원 거의 8만 원이에요 8만 원 여기 있다 얘네 틸니핑 어? 아니지 아니야? 뭐야? 뭐야 이거? 호화 마녀 라라래 어 이쪽에 있다 어디야? 우와 스파파이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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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 마법거울 화장대래 야 이게 예설이 진짜 좋아했다 4만 3천 2백원? 어 좀 비싸다 이건 집에 있는 거잖아 우와 이거 7만 원이야? 왜 이렇게 비싸? 아 여기 되게 많네 엄청 많네 여기 아우 오, 오, 오 그걸로 살 거야? 고생했어 요오 요오 아니 우리 내일 예설이한테 그냥 생일 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몰카 뭐 한 번 한 거 없나? 몰카? 그거 한 번 해볼래? 모를 척하게 이런 거 같아 생일인데 어? 무신경 그치 그치 생일인데 막 이래 들어서 예설이가 어? 나 생일까? 어? 생일이구나? 수고해 예설이가 혹시 선물 생일인데 아 어떡해 새 선물 약간 이런 식으로 어때? 어때? 선물 안 산 척 생일 정말 안 하는 척 아 그랬어? 어 예설아 언니 몰랐는데 아 예설아 몰랐어 주로 우는 거 아니야? 이거 빨리 포장한 다음에 예설이 몰래 숨겨놓자 근데 어디다 숨겨놓으면 좋을까? 예수 방에다가 숨겨놓으면 되지 오케이 갑시다 오늘 예설이 생일 겸에서 예설이 친구 한 장도 없는데 캐시카페 드렸어요 짠짠 뭐야 아무도 없는데? 어? 아무도 없어 예설아 어? 예설이 친구가 없잖아 아무도 없어 언니랑 언니 친구들이랑 놀아야 돼요 예설아 큰일 났어 왜? 그래도 예설이 생일이어서 케익이랑 케이지카페 노는 거는 준비를 했는데 네 진짜 너무 깜빡했어 왜? 어? 생일 선물 생일 선물 생일 선물 어 준비를 안 했어 준비 케이 선물 준비 안 했어 어떡해 이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여기서 생일 축하하려고 여기서 이걸 빌린 거고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 응 그렇지 어떡해? 괜찮대 어떡하지? 이거 좀 큰일 났는데 예설아 다 생일 선물 준비 안 했어 예설아 예설아 무슨 생일 선물 야 너 진짜 괜찮냐고 응 나 괜찮다 괜찮아 생일 선물 준비를 못 했다고 괜찮다 아니 그게 왜 괜찮아 야 생일 선물 준비를 못 했다고 야 아 괜찮다 어떡해 어떡해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bubble crucifSE 생일 축하합니다 цен화 층екст 생일 축하есте 생일 축하하 são 이게 뭐 하나 atif 여기서 소원 안 들어? ower 어떻게 했 뭘 기다리는 눈치인데 지금? 생일선물 아무도 안 사왔어? 어? 어떡해? 아니요. 어떡해! 생일선물 아무도 안 사왔대! 어떡하지? 지금 뭔가를 기다리는 눈치인데 좋아? 예설아! 언니가 생일선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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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설아! 짜잔! 이거 다 못 들어요. 1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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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4개 잘하려고 다 못 들어요. 우와! 예설아! 왜 이리와? 아니야. 2개 2개 3개 5개 예설아! 예설아! 아 이거 수분크림이야 수분크림 우와 우와 이게 뭐야? 뭔데 이게? 이거 메리큐 우와 엄청 좋아하네 아까 서리언니가 다이네언니가 사줬어 이거 뭐야 누가 줘? 이거 얘 사가지고 내 친구 여기 여기 어? 어 치마 이건 뭐지? 어? 펜티도 있어 이거한테 볼래? 자 이거는 이건 누구꺼게? 어?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박스인데? 이거 유진쓰 이거 누가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 이렇게 이렇게 포카네 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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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포카 되게 관심이 없네 포카 포카 너 표정 아 나 포카 폴 포카 호환 엄마 아 예사랑 의심 반응이 없어 한 대다 자자 간다 수고 온 거 잘 간다 언니는 선물을 두 개를 준비했어 좀 전에 포카 꺼낼 때와 표정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어 뭐요? 171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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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반응이 작가랑 너무 틀린거 아니냐고요 별로 안 좋아해 두구두구두구 너 컵을 바른 것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 이거? 이게 제일 좋아? 이얏 engraved 아하하 앗 안녕하세요 를 ella 를 를 진 를 를 를 epic 를 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